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덩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판고데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홈플래닛 세라미케어 고데기입니다. 저렴이 판고데기로 막 쓰기 좋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머리뜯김 있을 수 있습니다. 4위는 유닉스 세라미케어 고데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판고데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온도 표기 기능이 있습니다. 약간 무거울 수 있습니다. 3위는 CKI 무빈 쿠션 고데기입니다. 가성 비우수한 판고데기로 가격 대비 가볍고 작동법 간단하며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2위는 글램팜 만능 매직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판고데기로 샵에서도 쓰는 제품이고 세밀한 온도도 절가능하며 가벼워서 손목 부담좋습니다. 1위는 JMW 매직컬 고데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판고데기로 일반적으로 쓰기 좋고 슬립모드 지원하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